23번을 한번 봅니다. 23번을 보시게 되면 23번 관리도의 오시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거선 이렇게 돼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도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오시곡선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샘플링에서 배웠던 여기서는 관리도 문제가 됩니다만 샘플링에서 배웠던 오시곡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시곡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우리가 Y축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Y축은 로뜨가 합격할 확률이었잖아. 그죠? LP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로뜨가 합격할 확률이었고 우리가 여기를 이제 부적합품률 P라고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부적합품률이니까 여기에는 낮은 부적합품률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여기는 제로가 되겠지. 그죠? 제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높은 부적합품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요 부적합품률에서 올라가 봤을 때 낮은 부적합품률이잖아. 그죠? 낮은 쪽입니다. 그러면 낮은 부적합품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합격하지를 못한다. 왜? 로뜨 합격 확률이니까. 이해되겠죠? 요 불량률에서는 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요만큼은 불합격하는 부분이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은 부적합품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할 확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알파라고 본다라면 나머지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1-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높은 부적합품률을 가지고 있는 로뜨가 있다. 그죠? 이 로뜨는 높은 부적합품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격시키면 안 되겠지.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합격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만큼? 이만큼.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베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뭐라고? 생산자 위험이라고 그랬지. 그죠? 생산자는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합격하는 로뜨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P1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품률이 높은 나쁜 로뜨잖아요. 그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불합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격이 되면 소비자가 위험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비자 위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시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공정이 일단 관리 상태일 때 뭐 P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은 로뜨 관리 상태니까 부적합품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일 때 오시곡선은 일종 오류를 나타낸다. 아니죠? 여기에 보면 일단은 관리 상태라고 봤을 때 로뜨가 합격할 확률 로뜨가 합격한다라는 건 어디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파가 아니고 뭘로 나타내야 됩니까? 1- 알파로 나타나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P1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라는 건 불합격할 확률을 나타내니까 오시곡선 자체는 합격할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1- 알파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이상 상태일 때 나쁘다 이거지. 그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태일 때 곡선은 이종오류 나쁠 때, 나쁠 때 합격할 확률 얼마? 베타를 나타낸다. 그래서 베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곡선은 관리도가 공정 변화를 얼마나 잘 탐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엑스바 관리도의 경우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여 오시곡선을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일단 기억을 해두실 때 우리가 오시곡선은 로뜨가 합격할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알파가 아니고 1- 알파값을 나타낸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샘플링 검사의 오시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또 오시곡선이 나왔네. 이해되겠죠? 첫 번째 보면 샘플의 크기 n과 합격 판정 개수 c를 각각 2배씩 배수로 늘립니다. 배수로 2배씩 하여 주면 오시곡선은 크게 변한다. 맞습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퍼센트 샘플링 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오시곡선이 오시곡선이 n과 라지 n과 스몰 n과 합격 판정 개수 c를 각각 배수만큼 이렇게 널려주게 되면 이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널릴 때마다 이런 형태를 띄다가 이런 형태를 띄다가 이런 형태를 띄고 그래서 배수로 늘어날수록 굉장히 변화가 심한 이런 형태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 그랬다. 그죠? 퍼센트 샘플링은 우리가 부적절한 샘플링 검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보면 롯의 크기 n과 그리고 합격 판정 개수 c가 일정할 때 샘플의 크기 n이 증가하면 n이 증가하면 라지 n과 합격 판정 개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뽑는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경사는 급하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n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해진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알파 값은 알파는 뭐라고 그랬죠? 로뜨가 합격할 확률에서 불합격할 확률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알파는 증가하게 되고 베타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만큼으로 이만큼으로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경사가 급해진다 라는 거는 알파는 증가하고 베타는 어떻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샘플의 크기 n과 합격 판정 개수 c가 일정하고 로뜨의 크기 n이 10배 이상 크면 오시곡선에 큰 변화가 있다. 아니죠? 이거는 크게 오시곡선이 변하지 않는다. 오시곡선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즉, 뭐냐면 스몰 n과 샘플의 크기하고 합격 판정 개수가 c가 일정한 상태에서 라지 n 그죠? 그래서 로뜨의 크기를 변화시킬 적에는 오시곡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샘플의 크기 n과 로뜨의 크기 라지 n이 일정하고 합격 판정 개수가 c가 증가하면 당연히 완만한 그래프가 되겠죠? 즉,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4번 같은 경우에 그려보면 스몰 n과 라지 n이 일정하고 합격 판정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쉽게 합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c가 늘어날수록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완만한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6 7 7 9 9 9 10 10 11 12